이 많이 들었을 텐데 오히려 이제 그라운드 가면은 경기하면서 즐거움을 찾을 것 같아요. 오른쪽, 감정, 넘어갔습니다. 최진행의 뜨거운 겨울이 시즌 2호 홈런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대영 자 지금 송승전 선수가 앞선 이용길 선수한테도 투수가 기회 홈런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최진행 선수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카운트에서 지금 허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진행의 솔로 홈런까지 터지면서 이용규 최진행의 홈런 2대0 하나가 앞섭니다. 반대로 하나 타자들은 홈런을 만들어낸 순간에 불리한 카운트도 불구하고 지금 타석에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포수가 사인을 원하는 그런 곳에 볼을 던지지 않고 항상 높았어요. 포크볼 같은데 지금 좀 높은다 보니까 큰 타구를 허용을 했고 조금 더 낮게 유용되는 피칭이 필요합니다. 2, 4구에 복판으로 밀려도는 변화구를 지금 걷어올려서 최진행이 시즌 2호 홈런을 뽑아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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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